파주시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제2호 일터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. 시는 직장의 독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6월 사업비 7천만 원을 지원해 적성산업단지 내 카페 일부 공간을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했습니다. 적성산업단지에는 52개 기업체와 1,0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2단지 추가 사업 부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.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신촌산업단지 내 협동조합 사무실을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해 개관했습니다.